안녕하세요. 오늘은 The Last Shenty 32카운트 4월, Absolute Beginner 레벨에 태그와 리스트할 수는 없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, 포드 힐 터치, 투게더, 포드 힐 터치, 투게더, 웍 3번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힐 터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백 3번, 왼발, 오른발, 왼발, 터치, 오른쪽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쪽 바인 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 터치, 왼쪽 바인 스텝 턴, 사이드, 비하인드, 왼쪽 4분의 1 턴, 포드 스텝, 오른발, 뒤꿈치로 차면서, 스커프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발, 스텝, 홀드, 왼발, 스텝, 홀드, 힙 펌프 4번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힐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힐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